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그 이야기 남부파. 수도서 앞에 방향. 타이버샷. 모든 사람은 원래 다 타이버샷. 그냥 죽을래. 단체스를 생각하면 슬퍼서 죽을 수 있어. 그러다가 기뻐서 깨어날 걸. 그건 그래. 단체스를 생각하면 눈물에 익사할 수 있어. 소금물엔 가라앉지 않을 걸. 그건 그래. 우린 왜 죽는 방법을 몰라. 지옥같은 세상을 견뎌야. 우린 왜 사는 방법을 몰라. 처절같은 죽음을 꿈꿔야 하나. 단체스를 생각하면 미쳐서 죽을 수 있어. 미친 듯이 살고 싶어질 걸. 그건 그래. 단체스를 생각하면 그리워서 죽을 수 있어. 그리움에 목말라. 죽을 수 있어. 그리움에 목말라. 피를 마시겠지. 그리고 더 싱싱해지겠지. 그건 그래. 우린 왜 죽는 방법을 몰라. 지옥같은 세상을 견뎌야 하나. 우린 왜 사는 방법을 몰라. 처절같은 죽음을 꿈꿔야 하나. 죽을래. 좋아 죽어. 어때 좋아. 너무 좋아. 넌 왜 공감고 못 알아들어. 나만 괜히 이상한 팬파이어 되듯. 난 왜 그런 널 바라보며. 어이없는 웃음을 참아야 하나. 빨리 가자. 오케이. 수련장 마시면서. 춤추고 노래하며. 단서부터 끝이. 팬파이어 로맨스. 시간이 가보지는. 팬파이어 로맨스.